제조사마다 미용사마다 사용하는 레시피가 다르지만 고객님들이 찾는 컬러는 동일합니다 헤어피스를 활용한 염색 심화 과정 교과서적인 이론 내용을 탈피하고 실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탈색부터 염색까지 컬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컬러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염색 노하우를 습득하시고 여러분들도 염색을 마스터해보세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 염색반장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